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에서 7절, 16절에서 19절, 25절에서 2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지방 수산성 을레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순냥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냥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순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냥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순념소가 두 뿔을 가진 순냥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순냥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순념소가 순냥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냥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순냥은 순념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순념소가 순냥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순냥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그때 내가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에라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음용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의 열 번째입니다 세상 끝과 정한 때 이렇게 준비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동안 이런 문구가 유행을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전히 본인의 카톡에 계신 프로플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때도 지나갈 것이고 또한 어떤 형통의 어떤 가장 높은 정상에 오른 시기도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됩니다 겸손해야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그 성경 어느 구절입니까? 성경 없습니다 그런 구절 비슷한 내용이 전도서 3장 1절에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영어로 보니까 모든 일에는 시즌, 계절이 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듭니다 시즌이 바뀌듯이 모든 일에는 또 사람의 인생에는 나라에는 시즌, 계절이 바뀌듯이 바뀐다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것에 정한 시간이 있어요 다니엘서 8장은 지난 7장에 이어서 다니엘이 직접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설교자들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이야기들을 가만 보면 다른 사람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근데 7장과 8장은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직접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면서 다니엘, 너 이거 알아야 돼 너가 이걸 모르고 있어 그러면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그 의미도 해석을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한 기간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동굴같이 모여도 터널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오늘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면 이 환상이 언제 주어졌는지 역사적 배경이 나와요 1절을 보니까 벨세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두 번째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벨세살 아실 거예요 벨세살이 3년째 맞이했을 때 그 당시에는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메데를 흡수하고 리디아라고 하는 제국을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겼을 그 당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벨세살이 죽던 때 기억나시죠? 바니엘에서 5장에 나왔는데 그 죽기 바로 10년 전에 오늘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꿈에 등장한 동물이 있는데 하나는 두 뿔이 달린 순냥이었습니다 긴 뿔이인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두 개가 합쳐진 제국을 의미하죠 이 순냥이 서편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막 치고 다니면서 모든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러고 있는데 문득 서쪽에서 이번에는 큰 뿔이 달린 순념소가 올라오더니 이 순냥을 들이받는 겁니다 굉장히 세게 치면서 이 순냥을 결국에는 죽여요 두 뿔을 부수어뜨립니다 이 순념소는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죠 어찌나 빨랐는지 성경에 보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그 정도로 빠르게 이 순념소가 치면서 반대쪽으로 동쪽을 향해서 이 모든 나라들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원전 333년에 이 순냥과 순념소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언젠지 기억나십니까? 이수스 전투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그것을 그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림입니다 왼쪽에 말 타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전차를 타고 있는 저 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입니다 양과 염소가 충돌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원전 333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200년 더 넘게 벌어질 일을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순념소가 순냥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죠 이 순냥을 구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이수스 전투 이후에 다리우스는 크게 패배를 당하고 도망을 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이후에 유대와 시리아와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면서 페르시아를 다 멸망을 시키고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통일시키죠 기가 막히게도 그 언어가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때 때가 되니까 이 순념소의 뿔이 부러지면서 죽습니다 가장 강했을 때 부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8절 말씀이에요 순념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졌다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뿔이 부러졌다는 거에 누가 부러뜨렸는지 안 나오죠? 하나님 부러뜨린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요 강한 것은 강해질수록 부러질 수 있어요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젊은 나이에 제국을 세워놓고 죽고 그 이후에 그의 어린 아들들도 암살을 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4명이서 이 헬라 제국을 쪼개서 갔습니다 그것이 내 뿔이 도다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이것을 200년 뒤에 벌어질 일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4개의 왕조는 이런 겁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러코스, 포톨레마이오스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이 셀러코스라는 이 세 번째 왕조를 보십시오 셀러코스 왕조의 여덟 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미 수백 년 전에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구절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도다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유대 땅까지 크게 뻗어나갑니다 원래 그 지역 유대 땅은 여러분 잘 아시는 클리오파트라가 점령하던 포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점령하던 땅이 있는데 유대를 바로 이 왕조가 차지를 하게 되면서 유대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죠 이 왕의 특징은 11절에 보시면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졌다 스스로를 신으로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견된 주화가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새겨진 제가 사전에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신의 현현이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의미는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 중에 주현절이라고 1월달이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신격화하는 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 땅을 점령해서 정교적인 핍박을 행해요 11절에 보면 매일 드려졌던 예배를 다 없애버리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율법 준수를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풀을 피를 뿌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명령을 거절하여서 토라, 모세 오경을 가지고만 다녀도 사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목매달아 죽이는 아주 잔혹한 왕입니다 이것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카톨릭과 함께한 성경에 외경 파트가 있어요 마카오베 상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성경을 인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역사 기록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바로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박해 현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환상 중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한 천사가 너무 끔찍한 박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거 13절이에요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에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도대체 끝이 있는 것일까라고 천사가 묻는데 그 옆에 있던 천사가 정해진 기간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된다 안티쿠스 4세의 박해는 대략 7년 정도 지나고 끝나게 됩니다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자가 봉기를 해서 대항을 해서 결국에는 성전을 탈환을 하고 다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날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만 이렇게 장식이 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성경에는 성전 봉원절이라고 유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초를 하나씩 하나씩 키는 거야 불을 키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지켜주셨지 성전을 회복시켜주셨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다니엘서 8장 말씀이 이미 기원전 2세기에 성취된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대한변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읽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8장은 단지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사건이자 동시에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너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17절에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주위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통찰을 여기서 얻어야 된다 너가 지금 모르고 있어 너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나라 바벨론 끝이 있어 그 나라를 점령하는 페르시아 거기도 끝이 있어 그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헬라의 끝이 있어 다 모든 시대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너가 알아야 돼 절망하지마 소망을 부모아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비싼 얘기가 또 나오죠 봐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 환상은 끝날의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날의 정한 때 마지막 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 해석을 특히 이런 묵시록 예언서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하지 않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2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끝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각 세대의 특정 사람들의 끝 특정 나라의 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암호수서를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끝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끝이 온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끝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세계 종말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남유다에게도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줘서 끝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 나라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뭐가 있냐면 많은 끝들이 있어요 많은 마지막 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매주 장례가 있어요 인생의 끝입니다 나라의 끝이 있어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 고난의 끝이 있어요 징계의 끝이 있어요 환란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세상 끝날이라는 말씀 그대로 세상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이전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대 분별해야 된다 징조 분별해야 된다 아니 계절 바뀌는 걸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너희는 모르냐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다니엘을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잘 알으셨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이거야 징조예요 읽는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거다 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궁극적인 환란이라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란의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원전 200년경에 한번 벌었던 사건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북한의 박해, 중국의 박해 우리 일체 시대 때의 박해 히틀러로 인한 박해 반복적으로 계속 있었고 그 박해 있던 나라들의 끝이 종말이 있었는데 박해하는 자들은 바로 궁극적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의 모형이었어요 모형들입니다 이거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테스트함으로써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진실하게 주를 따를 것이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갈라지기 시작해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목사님들과 아침에 등산을 했거든요 처음에 한 20명이 다 같이 올라갔는데 다 같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지 10분 만에 몇 명이 남고 다시 한 10분 만에 또 중간에 몇 명이 남고 마지막에는 선두주자는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주었죠 나중에 결국엔 다 올라갔다 내려오셨지만 힘들어질 때에 체력이 드러나요 아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왜 박해 때가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귀와 즉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성부성자 성령 3위일체 패러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과 적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용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부분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23절부터 보시면 그를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놀라운 힘으로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는 힘이 점점 쐬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박해하는 거예요 2019년 부활주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 기독교 인구가 2%도 되지 않아요 교회와 성당에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시온교회의 선생님인데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캐롤라인 마헨드란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었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어린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예수님을 위해 살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손을 들었대요 그런데 바로 그날 테러가 일어났고 그 중에 12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중동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폭탄 테러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승교를 당한 것이죠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크리스의 공격이에요 두 번째는 그는 속이는데 능숙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데 능숙하다 안티오쿠사세가 처음부터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화정책, 회유정책을 썼어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굉장히 그들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헬라의 문화를 전하면서 스포츠와 체육과 문화 다 좋은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을 버리라고 제우스 신을 믿어 이게 진짜야 이렇게 회유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 뭘 이렇게 힘들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딱 한 번 와가지고 절하면 돼 그럼 나무지 너의 편안으로 살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마카베우 상에 보면 1장 52절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렸다 정책이 먹히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대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회유정책 문화정책 제국은 영원할 거야 영광스러운 거야 이 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거는 아 그렇구나 이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아 중국도 이겼대 러시아도 이겼대 이러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저크리스도의 영은 조금씩 조금씩 주를 향한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아니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게 양다리 정책을 펍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셨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두 주인 섬길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저크리스는 투트랙을 씁니다 뭐냐면 핍박과 유혹이에요 각 사람에 맞게끔 맞춤 전략을 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핍박이 먹혀요 계속 핍박하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핍박을 하면 더 강해져 신앙이 더 견고해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유혹하는 거예요 저서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약한지 아셔야 돼요 저는 둘 다 약한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둘 다 약하죠 우리 다 둘 다 약합니다 투툴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는 강한 건설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이단 세미나를 했잖아요 이단과 교주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한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취하고 여러분 100%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건 저크리스도의 영이에요 거짓 선진자예요 25절 보십시오 그가 마음이 스스로 큰채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여서 주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보인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저크리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안테쿠사세가 스스로를 신의 현현이라고 불렀잖아요 앞으로 궁극적인 그런 자가 등장하게 될 텐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셔야 돼요 아까 알라라고 했죠? 주목해서 분별해 봐야 돼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책을 여러 가지 썼는데요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신이란 뜻입니다 신이 된 인간이란 뜻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뭘 주장하냐면 이분이 무신론자입니다 진화론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일리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신이 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신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인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창세계 내용이에요 그런데 게시록에도 보면 신이 되고자 하는 저크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계의 게시록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인간을 추구하는 쪽으로 인류는 간다 사이버군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요 사람 신체에 기계나 다른 것들을 결합백해서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공학, 생체공학, 위존자공학이 다 중요하고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중요한 것이지만 자칫하면 이것이 소위 죽지 않는 인간 전문용어로 트랜스 휴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꾸 만들어서 신에게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뇌에 클라우드와 연결이 되어서 모든 것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와 기계와 이 새로운 물질이 결합이 된 이걸 인간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존 레넉스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분도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철학, 명예 교수님인데요 다니엘에서 8장 말씀에 이 작은 뿔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작은 뿔은 누구냐 마지막에 공격적으로 나타날 사람과 같이 생긴 자인데 저크리스도라는 거죠 영생을 추구한다 생물학적으로 거의 슈퍼맨과 같다는 거예요 게다가 월등한 지능을 갖고 있어요 왜요?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에요 최고로 발달된 인공지능 AI 혹은 요즘에는 AGI라고 좀 더 확장된 그것을 장착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인가요? 여러분 7장에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작은 뿔이 나왔는데 거기에 눈이 달려있고 입이 있어서 말도 합니다 그럼 이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자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강력한 권세가 있어서 신과 같이 여겨져서 사람들이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를 읽어보십시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짐승의 표를 봤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혁적이고 굉장히 강한 권세를 가진 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브간네사리나 알렉산라로 로마의 시절을 능가하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아직 이 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그리소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들은 역사상 계속 등장해 왔었죠 모형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8장을 읽어보면요 아 이거 좀 어두운데 너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미래가 유토피아가 아니고 전문용으로 디스토피아 굉장히 암울한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 말씀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너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많은 것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정해진 기한 끝이 있다는 소망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있고 핏박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안티쿠스 사세는요 갑자기 죽습니다 암살당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죽어요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소의 모형들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일제시대 야 이거 10년, 20년, 3년, 30년 지나도 망하질 않네 그런데 갑자기 망했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요 어느 날 언제 세상이 끝이다 여러분 이거 다 이단입니다 날짜를 정했다 2024년 1월 1일 주님에 오신다 이거 이단인 거예요 날짜를 정했으면 여러분 그 이단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다만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것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으라는 마음으로 매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금요성전지패도 그렇고 주위도 그렇고 언제든지 주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두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밖에 있을 거야 순탄하지 않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서 미리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얘기 외워준 자로 널 겁주려는 게 아니고 그 반대라는 겁니다 유한복음 1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를 미리 알면 넘어지지 않아요 끝이 온다는 것을 알면 소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목숨을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와요 어떤 분이 남편으로부터 20년 넘게 제가 정확한 연도를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프라이버시 되면 20년 넘게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집에서 매일 폭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고통의 끝이 올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북한, 중국, 중동에 가야 핍박이 있는 게 아니고요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정들 중에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몇 년 전에 가족의 도움으로 남편과 떨어져 살게 됐어요 이혼은 안 된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떨어져 살게 되면서 더 이상 폭력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더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사모하게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갈망하신 거예요 그동안 너무 외로운 싸움이었기에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소망을 놓아주지 않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열한기 상 17장에 보면 사르밭 과부가 나와요 가뭄의 기간이 계속 되니까 집에 밀가루 한 줌, 그 다음에 기름 몇 분을 밖에 안 남았어요 그 과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어야겠다 죽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왜 그 생각을 할까요? 끝이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은 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을 하면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엘리야를 보내줬어요 너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거 떡 너에게 만들어 먹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 말을 전해하면서 어떤 말을 전하냐면 엘리야가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그녀가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장, 열한기상 18장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를 내리리라 비가 옵니다 정한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었어요 가뭄의 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끝이 올까? 혹시 소망을 잃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에 다시 소망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속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안테코스 사세와 부하들은 사람들의 핍박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유혹, 회유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버린 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수학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핍박의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 뭘까요? 유혹입니다 속임스러워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이기적인 마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가장 좋게 여길 때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은 우상이 되거든요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마치 신앙이 너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니? 뭘 그렇게 하라는 것이 많아? 그런 거 다 내려놔 포기해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드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괜찮아 자유야 너무 달콤해 저도 거기 확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어차피 삶이 성교라고 했잖아 그렇지 삶에서 성교해야지 맞는 얘기예요 우리 직장이 땅 끝이거든요 아 우리 삶에서 성교하면 되지 뭐 굳이 뭐 성교제 갈 필요가 있어 처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 점점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신앙이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뭐예요? 서서히 내려가는 내려막길이다 라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괴력이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게 속이는 거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크리스토가 투트랙 전략 핍박과 유혹을 써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깨어있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예배 끝나시면 집에 가셔서 에베 소서 6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마귀가 불화살 모든 종류의 불화살을 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쐈는데 안 먹히면 그 다음 걸 쏘고 이걸 안 되면 그 다음 그 다음 온갖 종류의 불화살을 공격하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이것을 이기려면 주 안에 전신갑절을 입어야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끝까지 늘 깨어서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세상 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붙잡고 또한 성령 안에 깨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믿음의 귀한 공동체의 멤버들인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기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동욕자들이 있으십니까 서로 깨워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을 다 맞이하는 어느 한 명도 여기에 빠짐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온전히 연합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성찬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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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